야 앞에 봐! 고개를 쳐다보면 어떡해 진짜 오랜만이다 만족? 만족? 이거 맛있다 찍었어요? 응 저렇게 짜는거? 아니 맛있다 그러니까 이 국물 맛이야 그래? 오려오기 되게 밀리네 왜 기억이 난다는 걸 줄 알까? 응 그래서 맛은 오면 안 될 것 같아 왜?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안 커 아 그래? 전거나 나한테 말해 응 전거나 근데 내 음식이든 먹방드릴게요 매일 안 Blinded 네 먹방두 아 이걸 왜 돈 주고 먹냐고 어? 나 몰랐어 나는 티라고 하길래 아이스티 이런 건 줄 알았지 아 이거 안 섞어서 그런가? 아니야 똑같은 것 같아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뭐 이딴걸로 돈 주고 사라 진짜 양심도 없다 아 왜? 아 꼬시네? 아 야 이거 저어서 먹는 거잖아 아 누가 이대로 먹으래 칸노스는 왜 이뻐지? 얘네 그냥 모양만 예뻐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야 하얗잖아 하얗잖아 하얗 하얗 어 날씨 진짜 날씨 진짜 환상이다 파라나는 물을 하얗 아니야 와 내 눈을 멈추고 나의 끝과 그대는 없는데 I'm not gonna know 내 성도 하나 주세요 너와 스쳐 마리아야? 나리아 나 오늘 지친거 봐 어디에 들어? 저는 평생을 입고 싶어서 또 저의 여기를 눈에서 주워진 것 같아요 그럼 또 저의 여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 가족과 함께 보는 것 같아요 남자의 여기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다리와 함께 보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다리와 함께 보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물어보았습니다 두 분이 자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나 생일하지 말래 생일 축하 안 붙었는데? 생일 축하합니다 됐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혜선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소환 소환 돈 많이 벌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되는 건가? 다행히 남은 상상 다행히 굴양 예전 라이브 제가 불을 끝까지 못들게 제가 불을 계속 눈을 붙이려고 생일 축하합니다 지겹다 이정도 했으면 되겠지 나 지금 두려워 언니랑 주영이 생일을 뭐해야 하는지 열어라 초래! 초래! 이대로 바라보는 대로 가자 난 2월 파트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야 이거 생각하네 단정한 셔츠가 굶겨져버려도 괜찮은 말 또바로 봐 네네 나의 삶을 생각해 생각하다 이거 생각해 봐 생각해 봐 생각해 봐 나의 삶을 생각해 나의 삶을 생각해 얼굴 확 묻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줘? 자고